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피우스! 간리닛니 다이오리! 구독은 피우스! 안녕하세요 간리닛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해요. 바로바로 할로윈 이벤트! 이 이벤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간리닛니가 직접 출동했어요. 예쁜 할로윈 바구니를 고르고 이 안에 담을 사탕이랑 과자를 골라요. 저희가 직접 고른 사탕과 과자 그리고 저희가 직접 쓴 편지까지 구독자님들께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리닛니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해피 할로윈! 간리닛니 다이오리 할로윈 이벤트! 2만명 이벤트를 하다보니 할로윈이 살짝 지나긴 했네요. 그래도 간리닛니가 할로윈 기념 구독자분들을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했어요. 간리닛니가 직접 고르고 포장하고 또 편지까지! 특별한 선물이 되겠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직 간리닛니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리닛니 다이오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간리닛니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적어주세요. 셋째, 당연히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실거죠? 영상 댓글에 공유 증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업업! 이벤트 참여 기간은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6일 일요일이고 발표는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간리닛니 다이오리 구독자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간리닛니가 직접 준비한 할로윈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간리닛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